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빛이다 물빛 물빛이네 안녕 오늘 하나도 안추운걸 네 아주 잘 지냅니다 하늘 물빛 집가요 역시 머리가 짧아졌다고? 똑같은데 하이 하이 네 맞아요 집에서 넷플릭스보다 넷플릭스보다 하이 진영 주문했고 누누누날 광주 내려가서 엄마 김장도 왔어요 누나 오랜만이다 지녀가 우리는 언제 볼 수 있을까 난 이번달 굉장히 널널한데 긴장했어 저는 백신 지금 3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까지는 맞았고 넷플릭스 넷플릭스? 오늘 뭐 봤지? 오늘 뭐 SF 뭐 공상 공상 어떤가 봐 안썼어 기억이 안나요 빨리 3차 그냥 맞아야지 빨리 3차 그냥 맞아야지 빨리 맞고 싶어 오늘 날씨가 따뜻해져 산책하다가 자..잘려고 누워서 넷플릭스 보다가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 기분이 좋아보입니다 기분이 좋아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썩 황홀하게 좋고 뭐 그러진 않은데 날이 따뜻해서 성시병 노래 들어가지고 이제 집에 갈거에요 이제 집에 갈거에요 이제 집에 갈거에요 저는 팥풍입니다 저는 팥입니다 팥입니다 온리 팥 팥빵쥬빵쥬 팥빵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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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달은 좀 여행다니는 달이라서 쉬는 푹 쉬는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행다니면서 조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고싶습니다 안 본지 오래되가지고 안 본지 오래되가지고 저는 뭐 국내밖에 못 갔죠 슈브가 안 먹을까지로는 휘랑 지원 누나는 계속 회의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잘 잘 살고 있어요 모두 부산 부산도 좋았구요 부산 좋았고 여행 가면서 제일 맛있었던거 여행하면서 제일 맛있었던거 제로가 좋으면 웬만하면 맛있습니다 부산 고향이세요? 부산 맛있었어요 맛있는거 많았어 강경파뿐입니다 어제 눈이 와서 머리에.. 머리가 눈을 덮네요 바다? 바다 봤죠? 광화 알림 무조건 지금 네.. 뭐.. 곧 얼른 인사드릴게요 서울 안 추워요 오늘 나 어제 올라왔는데 아주 거뜬해 아주 쉽습니다 대박은 못 먹었어요 먹을 거예요 머리 자르신게 머리는 기왕이면 장발장이 되고 싶은데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항상 어느 단계 이상 못 기르고 있어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끝이 Jabbarzy 퀨 머리 기른거 보고 나도 기르고 싶었는데 퀨 머리 잘라버렸어요 파천 보고싶어요 우리 광일형이랑 지원형이랑 찬종이랑 하고있네 연인군? 연인군 하면서 분장실 했어가지고 분장실 때 머리가 너무 길면 명약이 힘들어가지고 더모먼트 보고싶습니다 자꼬모? 도와주세요 자꼬모는 뭐냐 그 무슨 노래가 엄청 가사가 되게 헷갈리는데 질투하고 절망하고 밤새도록 암탈에 맞고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되게 힘들었어 가사가 너무 헷갈려 드라마는 굉장히 짧은 그냥 한두 번 나가는 정도일거라 잘 끝나고 즐겁게 했습니다 뭐 거의 없었어요 소년 소년 소년은 재밌었죠 자꼬모도 재밌었는데 소년은 첫대사가 아주 짜릿하잖아요 첫대사가 비소거잖아요 비소거잖아요 비소거 아 정신차려 자꼬모 날씨가 따뜻해서 신났나봐 오랜만에 오랜만에 늦은 시간에 대화를 나누니 아주 아주 짜릿하잖아요 손형 기깔랐죠 당근 빠다줘 자꼬모는 거의 쟤는 춤을 잘 썼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춤을 췄었죠 찬양아 안녕 전 이제 갈거에요 전 이제 갈거에요 아주 즐거웠답니다 이렇게라마 인사를 할 수 있어 행복했다구요 아주 그 가로붙는 폰 제 인생의 첫 핸드폰이 그 뭐지 옆으로 가로붙는거 말고 옆으로 슬라이스하면 슉 도는거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거였어요 아주 기억에 납니다 아주 즐거웠답니다 행복한 밤이 되십시오 슬라이더 슬라이더인가 어 맞아 기억자로 열리는거 맞아 저는 음악을 들으며 조금 더 산책할 예정입니다 즐거웠어요 동네 한 바퀴 더 돌건데 동네 한 바퀴 더 돌건데 혼자 돌겁니다 좋은 밤 되세요 즐거웠어요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